김영원 담당입니다. 잠깐만 여기 악당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기타 치시는 원소연 대표님이십니다. 인사해주세요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또 일렉 주가이신 박대성 기타리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여기 드러머인 기단형님, 여성 드러머입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그다음에 베이스 치시는 분은 한올타리 단장이라고 또 다른 밴드를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. 항상 여기 와서 베이스 쳐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리고 여기 사랑나는 기획사는 가수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. 본인의 타이틀곡이 두세 곡씩은 다 갖고 계십니다. 그러나 흔히 사회에서 말하면 뜨지 못하지, 아직 뜨지 못하는 분들, 그런 분들로 이 단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곡이나 혹시 그런 곡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늦게라도 자기 가수의 꿈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단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악단들을 배드캐슬러브요, 악단들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. 악단 연주로 우리 팝송을 배드캐슬러브요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거 찾는 동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불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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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자막 by 한글 자막 by 한효정 이별이 한 번 이 동안 이 가슴이 어쩔 수 없어 견딜이 희망 까맣게 태워버린다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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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